이어서 복직의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 애니카손사가 함께하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 사업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 11 2차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무상 점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명의의 3,000cc 미만의 차량으로 취득 후 실사용 기간이 2년 이상,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이상, 30만 킬로미터 이하이며 국세청 차량 가액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에 해당되거나 중위소득 80% 이하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단체의 경우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실제 사용되는 차량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